이거는 나중에 11월에 가서 원샷 경선을 하느냐. 국팀하고 국힘도 2차, 2차, 3차 경선에서 만들어 놓은 놈하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은 원샷 경선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자기도 기득권이 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빠지가 101명이 있고 그래서 애착에 기다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다 먹어주는 거예요. 가서 싹 접수해버려요. 일단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의원 41명이 입당 촉구했죠. 기계선언이나 똑같죠. 그런데 당 사무처하고 의원 보좌관 협의회 의장들이 저거 했죠. 아마 내일쯤 되면 당협위원장이 한 절반 이상의 당협위원장이 지지상을 할 겁니다.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살 거야. 그리고 일단 국민들이 당원으로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팀이 17만이에요. 그러면 국팀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. 그렇게 해가지고 국팀을 얻는 겁니다. 바꿔버리는 거예요. 이름도 바꿔버려요.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. 이름은 후보가 국팀의 후보자가 바꾸기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. 잘했어요. 국민평합당으로 만들어놨죠. 그러니까.